XSFM입니다. I, D, W, K 전쟁 날 것 같다는 기사가 본능적으로 쓰고 싶어서 간지러워하던 언론이 지난주에 간만에 기함을 하더군요. 지사아저씨 오늘의 이야기는 뭡니까? 가본 적도 없는 이란을 또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는 아니잖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헬릭 스미스 무릎핀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엑세스몰 프레그렌스 스토어 대한민국 1호 반값 생기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는 2019년 5월 4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곧 시작합니다. 필터 교환이 필요 없는 공기청정기 반가워 에어비타 더스트 제로 회원 여러분, 제 동작을 먼저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어깨는 곧게 펴고 양손을 허리에 편안하게 가져갑니다. 이때 엉덩이는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양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호흡을 들이마신 채로 무릎을...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릎핀이니까요. XSFM의 시사교환 프로 그것은 알기 싫다 319회 목요일 준서입니다. XSFM의 유승균 최균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히터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언론은요, 요즘 들어서 계속 강력범죄 기사를 예전에 안 내보내던 강력범죄 기사를 계속 내보냅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전광판 같은 게 간선로에 있다가 요즘에는 구급관련된 사고들에 대한 것도 전광판이 생겼어요. 화재가 몇 건, 긴급출동이 몇 건 이런 것이 적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서울시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화재는 계속 20건에서 30, 40건이 돼요. 살인사건도 많고요. 특수범죄도 많아요. 이것들을 한 2년 동안 지난주 언건보다 더 많이 보셨을걸요? 그러다가 또 잊을만하면 전쟁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게 한국에 전쟁 위협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란에 전쟁 날 것 같다고 속보가 엄청 뜯어오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좀 하고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각종 기념일은 지났으나 가정의 달 행사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는 밝혀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2년 동안 할 수도 있고요. 내일 끝날 수도 있고요. 믿을 수 있는 건강기능 회사 바이로매드인데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네, 아까 좀 읽을 때 어색했어요. 헬릭스미스, 구 바이로매드의 건강기능식품, 무르핀, 알렉스, 간좋은, 니모신 모두 30% 할인 중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유명상PD님이 유통 채널을 모두 뒤져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품을 판매하고 있는 정식 판매 채널 중에서 현재 액세스몰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크초코 감귤 신상을 발매한 푸르넥의 소식입니다. 신상을 발매하면 이 사람들도 할인을 합니다. 최대 15% 할인입니다. 또한 평산네이처의 야왕은 50% 할인입니다. 게다가 아로니와와 유황민호는 1플러스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매일매일 맑고 활창하여 팔릴 기미가 없는 에어비타 공기청정기. 날씨가 너무 맑아 팔릴 기미가 없자 만원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네, 저는 큰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뻔뻔 말씀드렸습니다만. 바깥의 공기가 좋든지 안 좋든지 실내의 공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은 5월 가정의 달 행사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가정의 달 행사를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네. 중동덕지링이 나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크축구 감귤신상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거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시아파 전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러니까요. 홍성건 선생님 아니면 홍성건 선생님. 저는 김민하고. 둘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하나 이겼어요, 하나 이겼어요. 하나 이겼어요, 여기 지금. 아, 저 2군 1군 통합. 아, 그래요? 홍성검 선수는 아직 1군 로스터엔 포함이 안 됐죠? 하나 이글스 펜방입니다. 선수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구 민하문구 시간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이란과 북한을 얽어서 생각하도록 언론이 의도하는 측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외교부 라인은 하나고 거기에는 흰 코털이 수장인 것 같은데 간판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네오콘이다. 그 사람 코털은 떼서 날리면 잘 날라갈 것 같지 않아요? 민들레 홀씨같이 생겼죠? 이렇게 퀵퀵퀵퀵 하면서 잘 날라갈 것 같아요. 네오콘은 미국 바깥에 있는 모든 나라를 보면 주로 때려잡는 걸 좋아한다. 북한에 대해서 저런 태도도 지금 유화적인 것 같지만 앞으로는 결코 꼭 그럴려는 보장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 끝에 한마디씩 붙이고 싶어 하는 거죠. 이란을 봐라. 라고요. 실제로 이란이 그렇게나 상당히 억울하고 암울한 상황인지 시사 아저씨와 함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모르셨는데 모릅니다. 전 따라갑니다. 시사 아저씨는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80분 이상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짧게 하라고 항상 그랬는데 80분 이상을 해라. 그리고 아이템은 이란이다. 이야 이거는 대단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다가 좀 빡빡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니 뭐 빡빡하는 거 다 좋은데 다만 이제 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니까 이란까지 이렇게 또 챙기게 돼가지고 저번에 또 가끔씩 80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120분으로 하셨죠. 몰라도 마라기계의 아야톨라. 김민아 아저씨예요. 요새 뭐 시끄러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조져갖고 이제 이렇게 시끄러워졌어요. 네. 일단 이란하고 핵협상을 전임 정권이 했었는데 그거 이제 끝장내버렸고 그다음에 이란과의 핵협상을 끝장냈기 때문에 원래 하던 제재를 다시 걸고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더러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에스컬레이팅 해가면서 전쟁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석유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계속 나왔죠.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이란산 원유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눈물 날 얘기 많으니까 이란산 원유의 가장 큰 손 이란의 엄청나게 큰 주요 교역국 한국과 중국 덜덜 떨어요. 그래서 뭐 슬픈 일도 많은데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한 8일 날에 미국이 전략폭격기들을 카타르의 미군기지 갖다 놓고 9일 날에는 원래 지중해에 있어야 될 항공모함들을 얘네는 중동에 다시 재배치하고 10일 날에는 패트리어트 포대랑 수송 상륙함 이런 거를 다 이란 근처에 갖다 놓고 이제 이게 일종의 무력시위처럼 된 상황인데 미국 언론이 이게 왜 그런 거냐 해설을 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배에다가 군의 장비하고 미사일을 실어놨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 다 보낸 거다 이란 옆에 이란이 뭔가를 배럭을 돌리는 것 같아가지고 옆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배틀크루저랑 레이스랑 이렇게 다 갖다 놓고 보통 이럴 때 뒤로 드랍이 오긴 하는데 지구는 좁으니까요. 그러기엔 너무 페르시아만 근처로 전략자산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미국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는데 마침 또 12일 날에는 미국으로 석유를 갖고 가던 사우디의 유조선 두 척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선체에 구멍이 뚫린다든지 이런 피해를 입습니다. 이게 뉴스가 딱 나오니까 미국은 아 이거 배우가 이란이다. 사보타조 한 거다 이란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란은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선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구멍이 뚫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캡틴 프라이스랑 이런 사람들이 잠수 타고 가서 배밋에다 구멍을 뚫었는지 그러지 않은 이상은 이유는 별로 없어요. 뭔가를 쏴서 뚫렸다면 모를 리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지금 당장 전쟁을 하려고 여기저기 간을 보고 다니느냐 그런 척을 할 뿐이거든요. 잠시 후에 내일 계속 얘기하겠지만 오늘 내일 계속 얘기하겠지만 양국 모두 딱히 전쟁에 돈을 쓸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란을 지목했어요 미국은.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그냥 한량들은 이게 제2의 통킥만 사건 아니야? 이렇게 설레기도 하고 통킥만 사건 1964년 8월 2일 중국 하이난성과 베트남 사이에 바다에 있던 미 해군 구축함이 공격당한 사건입니다. 미군은 구축함 한 척 공격기 한 대에 작은 피해를 입었고 공격한 것으로 지목된 북베트남 군은 어뢰정 세척에 경미한 손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아직도 누가 공격을 한 것인지가 부정확하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전 개입을 본격화하지요. 이게 뭔가 공작 아니야? 이러면서 자작극이다 자작극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13일에 뉴욕타임스가 또 이렇게 보도를 해요. 존 볼턴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백악관에서 회의를 했다. 트럼프와 함께. 거기서 이란에다가 최대한 12만 명 정도는 우리가 파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검토를 국방부 장관이 안을 내가지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뉴욕타임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가짜뉴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예 가짜뉴스라는 거는 전쟁을 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군사 행동을 해야 되면 12만 갖고 되느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노련함은 트럼프밖에 없죠. 이게 노련함인지 뭔지 이게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당당하고 유연한 말 바꾸기. 전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헷갈리고. 이란은 또 이란 대로 결사항전에 의지를 불태우는데 여기도 말이 좀 애매해요. 우리가 당장 미국하고 붙을 건 아닌데 하지만 이것은 미국하고 어쨌든 간에 힘겨루기가 될 수밖에 없고 의지의 싸움이다. 그런데 의지는 우리가 훨씬 세지 않느냐.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 얘기 막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14일 날 또 사우디의 국영 석유에 아람코라고 있습니다. 아람코 유명한 데인데 아람코의 석유 펌프장에 있는데 여기서 또 미학인 드론의 폭발 공격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 밑에 예멘에 예멘에 맨날 지금 개기구 있는 후티 반군들이라고 있어요. 이거 예멘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생긴 문제인데 아무튼 이 예멘 내전에 사우디랑 그 옆에 있는 아람에미리트가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사우디를 공격한 거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또 예멘의 후티 반군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이란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아, 이란 싸우고 싶냐? 만약에 이란이 싸운다고 하면 이란은 공식적으로 종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이 야, 이거 분위기가 지금 이라크전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다. 이라크전 같은 그런 상황으로 뭐 이렇게 막 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라크에 살고 있는 지금 이라크는 또 시아파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시아파들은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다 이란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이란은.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이라크에 있는 미국의 어떤 졸개들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돼서 막 철수력 내리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전쟁 분위기가 뭔가 조성되는 거다. 이렇게 언론이 막 쓰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왜 이러는 거냐 미국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건 맞지만 굳이 이렇게 전쟁 분위기를 뭐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분위기 조성하고 있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러는 거냐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대선도 커밍순인데 네. 그것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편의적으로 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 보십시다. 네. 첫 번째는 우리의 호프 우리의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린들레 홀씨 코수염 네. 존 볼턴 존 볼턴이 있다는 것이죠. 존 볼턴은 어쨌든 여전히 네오콘 성향을 과시하고 있고 특히 이란 뭐 이런 거는 존 볼턴이 볼 때는 당연히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 대상이죠. 이런 막장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무너뜨려야 되는 대상. 이것이 서구의 시각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뭐 개막장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 없애야죠. 그래서 존 볼턴이 이제 이렇게 대외적으로 강경책을 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실제로 전쟁까지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존 볼턴이. 게다가 이 존 볼턴은 베네수엘라 쿠테타에 있어서 현재 미국은 쿠테타 임시정부 뭐라고 불러야 돼? 아무튼 쿠테타 한 사람들. 후한과의도. 후한과의도 임시 대통령의 편이죠. 편. 사실상 후원인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드라이브를 걸었고 미국이 그것의 주인공이 존 볼턴이고. 여기에 있어서 트럼프도 좀 만족을 하고 있는 눈치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메시지가 매우 차가워졌고. 그때 존 볼턴이 간판이자 플래그 역할을 또 했었단 말이에요. 존 볼턴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존 볼턴은 이란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가장 극렬한 의견입니다. 사실 이란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과거의 미국의 대외정책상에서 보면 항상 자기들이 어떤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지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바마 정권이나 이런 전체적인 세계정세의 흐름상 약간 그런 구도가 흔들리는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하지만 존 볼턴이 생각할 때는 과거의 그 구도로 돌아가도 되는 거고 그 구도를 만들고 싶은 거죠. 여전히. 그래서 존 볼턴이 이러고 있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쓰면서 지금 백악관은 완전히 존 볼턴의 세상이다. 그리고 존 볼턴은 전쟁을 속삭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써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이런 걸 쓰면 그런 기사의 주인공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인공은 자기야.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지. 존 볼턴이 해. 내가 전쟁을 해도 내가 하지. 이것들아. 이런 기사가 있으면 자기는 팬츠 같잖아요. 내가 뭐 꼭두각시냐. 내가 호구냐. 이렇게 해서. 네어콘의 입장에서는 더 할 수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트럼프가. 왜냐하면 외교에 대해서 견해가 되게 분명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속 건드리고 자기 대신에 신문 헤드라인 나오고 이러면 트위터를 잘라버리니까. 그래서 몇 번 잘라서 들어온 게 전통적인 우파가 극히 반대하던 네어콘들 아니에요. 네어콘들이 해보니까 움직이기 편했나 보지. 트럼프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만큼 움직이기 좋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은 저는 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삐질 수 있어요. 네. 트럼프 화가 났대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의 친구는 아니니까 물어보진 않았는데. 화가 났다고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이렇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계속. 이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뮬러 특검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지만 그 보고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트럼프에게 완벽한 면제부가 주어졌다. 이렇게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뒷긋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보고서의 결론은 어쨌든 러시아하고 내통한 증거는 못 찾았다. 이거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공모한 대선 개입을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공모한 증거는 못 찾았다. 트럼프 캠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한 것도 맞는데. 트럼프와 공모한 건 못 찾았다. 이거고. 그다음에 사법방해. 사법방해는 여러 가지 정황은 있지만 그걸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보고서가 매우 두껍거든요. 그 보고서의 내용을 쭉 읽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미친 사람인지 잘 알 수 있고. 죄를 이렇게 묻고 이런 게 어려운 거지. 그걸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데. 보고서의 내용은 러시아 스캔들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좀 미쳤어. 그러니까 공모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구린 일들은 대단히 많이 했어. 이런 것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제 그 보고서를 전문을 공개한 게 아니고 법무부가 요약을 해서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전문을 공개해라. 무슨 뭐 법무부 장관 하원 청문회에 나와라. 이랬고 난리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인 지금 정치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재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대외 정치적인 이런 위기를 조성을 해서 그런 거를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하고는 협상 파토내고. 미중 무역 갈등은 거의 전쟁 수준으로 확산시키고. 베네수엘라는 정권 전복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란하고 또 붙으려고 한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쭉 일련의 액션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뭐 북한하고 전쟁하고 중국 화웨이를 없애버리고. 또 베네수엘라 실제로 정권을 뭐 이렇게 찬탈하고 이렇게까지 자기가 직접적으로 손을 담그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위기 조성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미국은 되게 카드가 많네요. 우리나라는 북풍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빚지거나 이러면은. 갚을 방법이 없고 그러면 자살밖에 남지 않잖아요. 선택지가 우리가. 뭐라고요? 이제 팔 것도 있고 좀 처분할 것도 있고 어디로 빌부터 먹을 때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러면은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 것처럼. 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적의 숫자를 높이는 건 얘기가 다르죠. 네. 후자는 부자의 옵션인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죄 무슨 세계 전체하고 뭐 맞붙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뭐 이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합쳐도 미군의 발톱에 떼도 안 되니까요. 아 당연하죠. 미국은 뭐. 세계 최고니까. 최고. 미국 최고. 미국 짱.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좀 더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어떤 변화된 중동 전략 안에서 이런 상황들은 좀 지금까지 예고가 되어왔다. 이런 차원에서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려면은 우리가 이란 혁명까지 돌아가가지고 지금 막 떠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바마 때는 우리가 평화로운 모습을 꽤 많이 봤거든요. 아닌 경우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기조만큼은 이게 뭐 시합하라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서 들어온 정부라는 이유로 우리가 알아서 탄압해줘야 되겠어 이런 얘기 별로 안 했고 게다가 특히나 핵 확산 금지 조항 담은 협상들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게 다 파토났습니다. 그건 분명히 파토가 나 있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전쟁이 날지 말지 정도일까요. 결론만 놓고 보면요. 아무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란이 원래 어땠느냐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란 혁명 현대사가 80년대부터만 놓고 기억하면 이란이 늘 미국에게 찍혀있던 나라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죠. 과거사입니다. 제가 아는 과거로 돌아간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은 AVGN입니다. 알아요. 앵그리 비디오 게임너드 제임스 롤프 1980년 미국에서 태어난 영화 및 게임 평론가이자 유튜버 고전 게임을 평하는 그가 만든 프로그램 제목 앵그리 비디오 게임너드라는 이명으로 유명합니다. 못 만든 게임을 플레이하며 끊임없이 욕을 하는 것이 상징이지요. 과거로 갈 때마다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분은 과거를 살면서 현재 단위의 돈을 벌어들이시는 분이에요. 아주 많이. 부럽다. 거의 미래 단위의 돈이죠. 그건 그렇다. 우리에겐 미래죠. 앵그리 비디오 게임너드처럼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래 이란이라는 나라는 원래 여기도 왕정 국가였는데 자기들끼리 쿠데타도 하고 머리 쥐어뜯고 싸우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이 혁명이 일어날 때 이란 팔레비 왕조라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팔레비인지 팔라비인지. 팔라비 왕조. 19세기 초에 이미 입헌 혁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몇 번 뒤집힙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마지막 황제가 되시는 모하메드 레자 팔라비가 얘들은 겨우 2세만에 이렇게 작살이 났습니다. 팔라비 왕조의 두 번째 왕,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라고는 오피셜하게 말하지는 못해요. 지금 포틀렛인가 미국 어딘가에 살고 있는 황제가 있죠. 왕조가 끝난 건 아니에요. 그 왕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란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 현재 황제의 아버지 얘기입니다. 모처럼 어쨌든 황제가 됐는데 말이죠. 누가 생각해도 나라를 내가 황제가 됐으니까 막장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잖아요. 잘 사는 대로 만들고 싶고 발전시키고 싶고 어떤 독재자라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왕이시니까 황제시니까 일단 이란에는 석유가 나니까 말이죠. 이걸 갖다가 팔아야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발전시켜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대외 정책이나 이런 걸 볼 때 여기 옆에다가 갑자기 이스라엘도 만들고 여러 가지 흉흉하지만 미국하고 관계를 잘 풀면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푼 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면 우리가 또 해피해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하고 관계를 잘 풀려면 우리가 이런 거 꾸라이나 자꾸 떠들고 다니고 머리에 뒤집어쓰고 이런 거는 그만하는 게 좋겠다. 팔라비 왕조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보죠. 전통 복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들 옷 입은 차림새를 봐도 중동?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듭니다. 세속화를 시킨 거예요.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동네는 어쨌든 간에 우리 또 열정적인 무슬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부 무슬림들이 반발도 하고 그러면서 이 무슬림 성직자들의 일부는 해외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속화를 하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러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황제잖아요. 황제가 뭐 하겠다는데 어떤 놈들이 개겨요. 그러면 이놈들이 때리고 내쫓고 감옥에 가두고 다 뺏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었던 큰 정치 세력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여자한테 바지나 입히는 이 정권을 참을 수 없다. 그래서 페르세폴리스라는 만화책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르잔 사트라피라는 작가가 이란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란의 여성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그린 만화인데 거기 보면 유년 시절의 작가가 몰래 청자켓에 마이클 잭슨 배지를 달고 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이걸 숨기고 뒷골목으로 돌아가고 그런 과정들이 만화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변화에 반대하는 야당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세력, 종교 세력. 반발이 심하자 탄압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하다 보면 꼭 측근들이 사고를 칩니다. 거의 돈 받아 먹고 그다음에 남 괴롭히고 불법을 저질르고 그리고 야권에서는 측근들이 연주 사고치나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이 계속 이게 뭐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일쇼크 국면이 또 오면서 1978년부터는 아 이거 뭐 안 되겠다. 팔리비 왕조가 겨우 이제 두 명밖에 없지만 이따위 왕정은 갈아엎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결과는 이 신정혁명 구시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해서 만들어낸 구시대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의미의 혁명이 성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동안 쫓겨나있던 사람들 중에 우리 잘생긴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호메인이라는 분이. 그렇습니다. 호메인이가 멋있게 생겼는데 영화 배우처럼 생겼어요. 난 쇼커너리인 줄 알았어요. 쇼커너리가 지생긴 호메인이가 그전에도 이제 이 왕한테 개길 때 중심적인 인물이었는데 15년 동안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지도자 행세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우리가 그냥 지위나 하고 있어서는 안되고 무기고를 탈취해라. 무기를 탈취해라. 그래갖고 개겨요. 그래갖고 며칠 동안 막 이렇게 싸운 다음에 결국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이란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 짱! 팔라비 왕조의 개혁을 백색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까 여성에게 의복의 자유를 허였다 이런 얘기 잠깐 드렸는데 그래서 70년대 중반 초반 이런 때에 중동 국가들 이란을 위시해서 이런 때에 사회상 사진 보고 있으면 그냥 앨범 자켓이나 패션 잡지 같아요. 이게 방금 자유를 받은 사람들은 자유를 빨리 발전시키잖아요. 옷도 되게 잘 입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만화에서도 보면 그 당시에 화장을 하고 길에 나갔다가 길에서 싸우는 장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노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는 아직 좀 마찰이 있긴 했겠지만 그러했던 팔라비 왕조는 친미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서구와 유럽과 매우 친한 국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시아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이 무너진 이유는 호메인이라는 인물 때문이었답니다. 네. 잘생겼어요. 우리는 광고 네. 광고 이후에 이 아야톨라에 대한 얘기부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100% 국내 생산 유해물질 무첨가 품질은 그대로 가격은 절반 까다롭게 챙겨 잘 만든 생리대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가 29 Days 오늘 면세점에 들릴 수 없다면 XSFM 프라그랜스토어를 만나보세요. 몇 주째 먼지 꾸덩이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상한 게 한두 해째는 아닙니다만 올해는 특이지만 올해 가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한치 아픈 보이지 않나요. 밖에 상태 보세요. 위젯 켜보면 이 얼굴이 그리고 지금 먼지 꾸덩이에 에어비타 더스트제로 그것이 나기 싫다 319회 목요일 순서 위나문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야톨라 얘기를 다 해보게 되는군요. 김민아 아저씨와 대전의 두 외야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민아 파이팅! 1군에 잘 올라오진 못합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제가 가끔 트위터에 김민아를 검색하는데요. 누가 내 얘기했나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쌍욕만 있어요. 김민아 이 새끼야 그걸 뭐 김민아 또 쓰냐 뭐 이런 쌍욕만 있어요. 쌍욕을 먹는 것보다는 사탕이라도 먹는 게 낫죠. 김민아 아저씨와 제가 백색혁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혁명에 반하여 이 혁명은 그냥 이란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네. 뭐 혁명을 했어요. 혁명을 했는데 혁명을 해서 시간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네. 언제나 중요한 거는 혁명을 하는 것까지는 뭐 열심히 하면 되는데 문제를 항상 혁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항상 문제예요. 모든 혁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혁명 다음 날이 그래서 제일 골치가 아파요. 자리가 비고 머리가 터지게 싸우게 되죠.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야 이제 혁명했어 왕은 뭐 보냈어 왕 뭐 이집트로 이집트로 나가버렸으니까 왕은 보냈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이 나라를 어떻게 할래 그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 여러 정파들이 모여가지고 혁명을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 우리 잘생긴 호메인이 같은 사람들은 야 우리는 무조건 여기 어 꿀한 대로 하는 거야 다른 거 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샤리아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네. 또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우리가 왕정을 뒤집었는데 약간 민주주의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여간 자기들끼리 막 이제 입시를 막 버려요. 하지만 하지만 결국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뭐 입시를 부리고 논쟁을 하지만 결국 핵심이 뭐냐면 팔리비 왕조가 팔리비 왕조 성격 뭐라고 그랬죠 친미고 왕정이고 세속주의지 않았습니까 진보예요 진보 마이클 잭슨을 들어도 되는 결국은 떠들다 보면은 합의를 하다 보면은 이걸 다 뒤집게 됩니다. 이걸 다 뒤집은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반미고 왕정이 아닌 공화정이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가 아닌 이슬람 근본주의를 채택하는 조합으로 어쨌든 논쟁이 기결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보적인 왕정을 무너뜨리고 수구 공화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처음에 이제 종종 19세기 초반에 중동지역에 입헌이 됐을 때의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들어온 의회에 들어온 인물들 내각에 들어온 인물들이 다 종교 지도자죠. 이게 가장 큰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의회에 앉아서 미국을 반대하자고 의결한 종교 지도자들. 네. 그러면은 관객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슬람의 어떤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기독교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들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기독교에서 규정한 어떤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거랑 세속의 법이랑 부딪혔을 때 아, 제사 때 절하는 거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세속에 법이 세속에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부딪힐 그것과 가치관이 부딪힐 때는 뭘 우선해야 되느냐 이런 게 사실 고민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잊어버렸어요? 그런 건 이제 드라마 단골 소재이기도 한데 네. 뭐 장례식장 가서도 이제 절 안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뭐 써있는데 뭐 누굴 죽여도 되고 뭐 누구를 뭐 머리가죽을 벗겨도 되고 뭐 이렇게 써있는데 이 현실에서 하면 법 위반이잖아요. 그럼 뭘 따라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는 언젠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세상법을 따르시고 우리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성경대로 하시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놓은 거 아니에요? 오, 짱이다. 20년 동안 목사님한테 듣던 말을 여기서 또 듣네요. 야, 내가 목사할까 그러면? 목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아, 이슬람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슬람의 종교 경전에 법이 포함되어 있고 그 법으로 사회를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샤리아입니다. 그때 방송에서 기억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보건이생법 같은 것도 경전에 적혀있다. 그래서 그 샤리아를 적용하는 그 뭐야, 틀 내에서 공화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빠지겠어요, 얘네가. 근데 어쨌든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종의 이중구조인 거죠. 그래서 종교적 감독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화정 체제 이렇게 이중구조로 굴러갑니다. 근데 종교적 감독기구의 수장은 종신직인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최고 지도자는 라흐바르 라 뭐라 그랬어. 그랜드 아야톨라 공화정이 있는데 공화정 위에 신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표의 힘이 신정 밑에 바닥에 깔려있다는 얘기로 그럼 대통령은 뭐하러 뽑죠? 그거예요. 이게 호메인 혁명의 결과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는 게 의미가 없어진 피라미드가 된 거네요. 우리가 나라를 운영하다 보면 큰일도 있고 작은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혁명을 해서 뒤집었잖아요. 그럼 혁명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또 불만을 가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없죠. 그런 불만을 가질 때 그러면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여러분들이 제가 나라 이렇게 운영해갖고 내가 진짜 나쁜 새끼니까 이제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물러납니까? 대통령이 물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무슨 나라의 자실구려한 일들은 대통령이 하시는데 큰 거 있잖아요.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큰 방침을 정해야 되고 이런 거는 최고 지도자께서 이렇게 좀 결제 정도 해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런 체제인 거죠.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냥 무작정 허수함이냐 그런 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된다는 거는 걔가 어쨌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놔야 걔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마난들은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지만 맘만 먹으면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란에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지만 정파가 나름대로 있어요. 정파가 나름대로 있는데 또 각 정파마다 갖고 있는 최고 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감독기구랑 대통령을 대표로 하는 공화정 사이의 어떤 긴장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 다르긴 해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런 체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혁명이 일어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결정적으로 반미 노선이 강화된 것이 이른바 이 뭡니까 이거 대사관 사건이죠. 이란 미 대사관 인질 사건 1979년 11월부터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란 주재 미 대사관에 미국인 50명이 억류되었던 사건입니다. 팔레비 왕조에 있던 사람들이 병 치료를 위해서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미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동안 미국의 악감정을 갖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이랑 그전에 우리가 불만을 가졌던 왕조랑 친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탄압해서 우리가 떠돌이 신세였으니까 그런데 그걸 또 미국이 걔네를 받아줬다고 우리가 지금 끌고 와가지고 혼내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우리 젊은 혈기 넘치는 과격파 시위대들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들어갔겠어요? 들어가서 다 임질로 잡고 외교관을 때리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걸 진압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미국하고 이라는 완전히 앙숙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미국하고는. 그리고 미국하고는 그런 사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이슬람 세계 내에서도 이란은 그렇게 또 비빌 때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동의 왕따 잘 아시겠지만 시아파는 쪽수가 많지 않습니다. 네. 정파와 사파가 있는데 정파가 순위파 아닙니까? 쉽게 설명해요. 사파는 시아파고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마호매틴인지 무하마든지 그분의 후계자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갈려가지고 가장 정확한 표기는 그분이네요. 슬픈 이야기가 있죠. 그렇게 뭐 뒤었뜩고 싸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호메인이도 시아파 성직자인 거고 이란 국민들도 시아파가 많대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 시아파 그러면 이제 다 이란의 친구들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파는 순위파고 순위파가 어쨌든 이슬람 세계의 다수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뭔가 소수파입니다. 거기다가 옆에 이라크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라크하고 이란은 옛날부터 사이가 안 좋았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란이랑 이라크는 영원히 전쟁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매일 밤 뉴스에는 이란 이라크 전쟁 얘기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밖에는 아니지만. 그때 저는 뉴스를 안 봐가지고 그냥 뭐 동네 돌아다니면서 벌레나 잡고 땅강아지라는 벌레가 있어요. 있죠. 요즘 본 지 꽤 됐어요. 개를 잡아서 병에다 놓고 그랬는데 개를 땅으로 보내줘야지 병에 넣으면 병은 못 파잖아요. 병에 흙을 놓고 네가 어디 파봐라 이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파나 아무튼 여기랑 이라크랑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동네 구성이 좀 다릅니다. 일단 이란이 원래 이슬람 세계에서는 좀 재수없는 캐릭터인가봐요.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라고 지금도 이란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한대요. 이란 사람들이 우리는 페르시아 원래 아랍과 페르시아를 분류해서 생각하려는 마음 거기다가 이라크를 지배하고 계신 분은 우리 유명한 사담 후세인인데 이 사담 후세인은 또 순입합니다. 거기다가 정치 성향은 바트주의라고 하는 바트당의 소속이에요. 바트가 뭐야? 심슨 가족입니까? 그렇죠. 세속주의죠. 네. 바트당이라고 하는 내가 여러분 이집트 얘기했지만 이집트에 나세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나세르가 혁명한 게 나세르가 이게 공산주의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애매한데 민족주의자이면서도 이렇게 좀 애매한데 세속주의를 결합한 나세르가 한 일과 비슷한 걸 하자는 게 바트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바트당 소속이기 때문에 범아랍주의 아랍시사회주의 세속주의 이렇게 3종 세트를 묶어가지고 바트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이상한 거 3개가 묶여있죠? 얘는 이제 주로 이라크랑 시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막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라크와 시리아가 그래갖고 이제 족박을 차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라크 국민의 다수는 또 시아파예요. 순위, 시아 이렇게 구분을 하면 다수가 또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볼 때 이란이 모든 혁명은 그렇습니다. 혁명을 우리나라에서 해도 혁명은 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옆나라도 다 혁명을 해야죠. 그것이 혁명가의 자세이죠. 혁명을 해야 되는데 이라크가 얼마나 혁명하기 좋습니까? 지배층은 순위파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시아파고 가가지고 막 선동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뭐가 이제 갈등이 쌓이고 이러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라크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빡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살기 싫죠 이제 그러면. 이란 국민들도 짜증납니다. 호메인의 혁명이 처음 성공해서 신정파들이 다시 들어온 다음에 처음으로 본 게 전쟁이거든요. 저도 짜증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오늘은 이란에만 집중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한 방에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8년 동안 지지부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라크 생각에는 그냥 한 방 땅 때리고 그렇게 하고 딱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란이 계속 붙고 계속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팔레비 왕조 때 좋은 무기를 많이 사놔가지고 그걸 죄 때려붓고 이래갖고 계속 하는 바람에 두 나라 다 좀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우리의 또 좋은 나라가 있어요. 순위파의 센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여기 가면 메카도 있고 메디나도 있고 근데 둘 다 이슬람의 성지 아닙니까? 네. 그들은 절대 한국의 메카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고 있죠. 여기 메카가 많아요? 교통의 메카 산업의 메카 그렇죠. IT 산업의 메카 팟캐스트의 메카 그렇죠. 우리 메디나 하자. 래퍼의 메카 우리는 여튼 그래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얘네 뭔가 정통 느낌인데 근데 뭐 혈통을 따지면 또 정통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순위파의 대장을 또 자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게 이슬람 세계의 권위를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란이 얼마나 근본없는 놈들입니까? 시합하죠. 벌써 종교적으로는 시합하죠. 그것 때문에 근본없어 보인다. 네. 그리고 정치체제로는 이 사람들이 왕정을 뒤집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이잖아요. 그리고 얘네 혁명가들이니까 혁명을 수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볼 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쁘죠. 옛날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할 때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습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런 나라가 우리의 호국어나 친구가 아니고 우리한테 핵인은 포지션이다.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라크 전쟁할 때도 미국하고 같이 이라크를 도와준다든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이란하고 계속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란은 중동세계에서 시아파가 집권했거나 시아파가 다수인 이런 일부 국가 외에는 전부 사이가 안 좋은 처지가 돼버린 거죠. 아마 그래서 핵 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다. 쫄지 않은 왕따가처럼 됐네요. 나 핵 갖고 있는데 나 뭐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나도 핵 개발을 하고 싶네요. 이란과 북한이 그런 점에서 처지가 비슷하다는 거죠. 핵 개발과 핵 협상 그래서 2002년에 이게 본격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갖고 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테이블들이 마련이 돼요. 우라늄 농축시설은 맨날 말씀드리지만 우라늄을 개농축을 계속하면 개농축. 과학적으로 매우 명료합니다. 아주 그냥 엄청나게 농축을 하면 그걸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뿅하고 개소주 같은 진한 맛에 그걸 저기다가 원심불리기 넣고 돌려가지고 이때가 북한하고 핵문제를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던 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란과 북한과 말 안 듣는 것의 원조인 이라크 등등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우리 좀 있으면 한국에 오시는 조지 부시 대통령께서 악의축으로 인증을 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때가 핵위기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유럽을 대표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나와가지고 악의축 인증 그런 거는 패섭 인증 같아요. 네오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방에 있는 유럽에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처음에 이란하고 협상을 하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이란이?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2006년부터는 유엔 안보리가 이란을 공식적으로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또 이란하고의 협상에 돌입을 해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의 다섯 개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구, 러시아, 영국, 프랑스 여기에다가 방금 전까지 왠지 협상을 하고 있었던 독일까지 꽃사리를 껴가지고 이렇게 핵 협상을 진행을 합니다. 5 더하기 1 그래서 이걸 5 더하기 1이라고 하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내가 먼저 시작했다고 이해 안 받는다. 1 더하기 5라고 써달라. 아니 3 플러스 3이라고 엄빌이 말하면 3 플러스 3인데 내가 5 플러스 1이냐? 아무튼 간에 그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 5 플러스 1들이 이란한테 얘기를 했어요. 평화적 핵이용은 인정을 해줄게. 왜냐하면 니네가 팔레비 때 이미 미국하고 얘기 다 했으니까 쇼부를 쳐서 원전까지는 니네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인정해줄게. 근데 니네가 핵무기를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밑장을 빼고 있으니까 그거는 검사를 맡아라. 우리한테. 그래갖고 니네가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게 이 원전을 좀 더 빠릿빠릿하게 돌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인지 상시적으로 우리한테 점검을 받아. 그리고 핵무기는 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란이 꺼져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부터는 익숙합니다. 비슷한 얘기들을 우리도 많이 봤으니까요. 옆나라 이라크가 또 미국한테 막 때려맞고서 정신을 흉내면서 미국의 우방국이 되어가는 거 보면서 또 무서웠을 거예요. 그럼요. 시아파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그나마 가장 큰 덩어리였어요.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장 가까운 근데 갑자기 이렇게 미국에 주사 한 방 맞았죠. 그렇게 눈이 퍼레졌죠. 그 모습을 보고 두렵습니다. 이란 그렇죠. 그러면 이제 2013년이 되면서 이 지지부지라는 협상에 실마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중동세계의 정세에 변화가 있었고 둘째는 이란에서 온건파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온건파 셋째는 오바마 정권의 대외 전략을 대외 전략이 오바마 정권이 의지를 갖고 출신한 대외 전략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세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해서 핵협상이 풀립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셋째만 기억을 하잖아요. 네. 그래요? 셋째도 기억을 못해요. 오바마가 이러저러 했다. 네. 오바마가 의지를 갖고 이렇게 좀 요구적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풀렸다.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이거를 1, 2, 3 이렇게 정리했지만 그러면 1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2부터 얘기를 합니다. 왜요? 네. 1부터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2부터 아무리 졸려도 원고를 이렇게 쓰다 보면 순서도 좀 바꿔서 넣어주고 그러지. 그걸 굳이 원고에다 대고 첫째, 둘째, 셋째는 이런데 둘째부터 얘기하겠다. 이렇게 쓰는 게 어딨어? 둘째를 첫째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아 근데 그러면 이게 그게 또 안 살아요. 뭐라 그러지? 곤조? 라임이 안 살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 라임을 내일 들을게요. 이게 뭐야 다시 정리해. 큰 거부터 해야 되는데 라임은. XSFM입니다.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오르핀이니까요. 지난번에 한참 말 많았잖아요. 아내에게 29 데이지를 사다 줬는데 더 주문해 달라네요. 좋은가 봅니다. 가격을 알면 더 좋아하겠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게 29 데이지 우리는 지금 그 이란 미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특파원으로 나가 있지 않은 기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기사들을 정말 많이 하루에 써야 되는 이런 기자들이 중동 정세에 대해서 참고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죠. 거기서 보는 글만 읽으면요. 되게 기분이 좋고 편해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선악구도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란은 이런 권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말을 안 들을 권리 핵을 계속 만들 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언론이 보기에는. 그 두 가지 정도의 버튼만 놓고 딸깍딸깍하고 있는 존재들처럼 보이거든요. 다면적인 부분들은 오늘하고 내일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씨하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전구장입니다.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